신대방역에서 500미터 거리에 있는 3000에 65입니다. 3000에 65 옵션은 다 있고 되게 3000에 65면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게 비싸보이지만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. 옵션은 싹 깔끔하게 되어있고 방이 1.5룸입니다. 1.5룸 3000에 65 보증금은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. 보증금 위아래로 조절이 가능할지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에어컨은 방이 있고 사실 1.5룸에 3000에 65면 좀 비싼 편인데 여기 방이 굉장히 넓네요. 웬만한 투룸 그냥 여기 분리만 안되어있다 뿐이지 다른 미니 투룸 3000에 70짜리 그런 것보다는 더 넓은 것 같아요. 나는 좀 방이 꼭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한테 별로겠지만 방이 꼭 두 개가 아니어도 깔끔하고 옆 근처에 넓으면 된다 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깔끔한 1.5룸 중에서 많이 넓은 편에 속하네요. 1.5룸 그러니까 요게 지금 딱 봐도 10평은 넘을 것 같고요. 10평은 확실히 12평 정도는 돼 보이거든요. 12, 13평. 그래서 다른 1.5룸은 8평, 9평짜리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위치도 아주 좋고 7층입니다. 7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요. 7층이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뻥 뚫려있죠? 뻥 뚫려있어서 괜찮네요. 창문이 여기도 있고 주방 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해서 가격만 듣고 1.5룸이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방이 아주 넓네요. 여기도 똑같이 뚫려있고 괜찮습니다. 옵션 다 있고